안녕하세요. 집센티비입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투자 손품으로 준비를 해보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보는 방법,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배울 텐데요. 일단 인근의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과,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가격을 주도하는 대장아파트를 찾는 방법, 그리고 명문 학군을 찾는 방법 등을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투자자라면 돈이 되는 정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실수요자 분이시라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인근 지역의 분양 세대수 및 입주 시기를 확인하셔야 돼요. 유튜브 재생 목록에 두 번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그 편을 보신 분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배추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김장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당연히 배추를 사러 시장이나 마트로 가겠죠. 그런데 시장에 나와 있는 배추의 양이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남성이나 여성 1인 가구도 있을 거고, 신혼부부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한 양만큼 배추를 사가요. 사서 보니까 배추가 다 팔린 거예요. 그리고 배추를 더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공급량이랑 수요량이랑 이렇게 일치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 배추 가격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을 거예요. 보합세를 유지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배추농사가 너무 잘 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배추가 아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죠. 이 사람도 배추를 심어서 키웠는데 너무 잘 컸고, 저 사람도 너무 많이 가져왔고, 시장에다가 너무 많이 내놓으니까 수요량은 정해져 있는데, 살 사람의 가구 수는 저렇게 다섯 가구로 정해져 있는데 배추 양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점점 더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면 이렇게 배추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폭염이나 태풍 같은 것 때문에 배추농사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것밖에 안 나온 거예요.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적겠죠. 그런데 제가 겨울에 배추를 잘 저장을 해놨다가 이럴 때 딱 저 세 개를 내놨어요. 훨씬 크게도 작고 못생겼죠. 이 세 개를 다섯 가구가 서로 사겠다고 덤벼요. 그러면 3천원 하던 것이 4천원이 될 거고, 4천원 하던 것이 5천원 될 거고, 이렇게 공급량보다 수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파트에도 적용을 시켜보시면 돼요. 인근 지역에 저와 비슷한 평형대, 그러니까 20평대도 있을 거고, 30평대도 있을 거고, 40평, 50평대도 이렇게 있을 건데, 제가 33평에 산다면, 33평대에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면, 우선 저희 집 쪽에 오래된 한 10년, 20년 된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 사시던 분들이 새 아파트에 전세로 이주를 먼저 하겠죠. 비슷한 가격이면 당연히 오래된 집에 안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전세가는, 저희 아파트는 떨어지고, 매매가도 같이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30년 정도가 되었는데도, 그 물건을 대체할 만한 다른 새 아파트가 안 생겨요, 인근에. 그러면 이렇게 수요를 하는 사람은 항상 있는데, 공급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나 특히 아파트를 볼 때, 공급량과 수요량이 이렇게 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지역의 인구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늘었다가, 지금은 신도시나 위성도시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변화는 있지만, 대부분 인구 변화가 급속도로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내려가진 않아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수준이 많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공급량은 경기가 좋으면 많이 나왔다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확 줄었다가, 미분양이 나오면 더 줄죠. 그러다 미분양 해소되고, 전세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회복하면 또 확 늘었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공급량이에요. 그래서 먼저 공급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려드릴 방법은 총 두 가지인데, 우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네이버 홈페이지로 오시면, 상단에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동산을 클릭을 해보세요. 다음 여러 탭이 있는데, 부동산 홈, 오른쪽, 오른쪽에 분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해볼게요. 다음 이런 지도가 나오고, 분양단지, 개발지역, 역세권단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경기도 동탄에서 분양되는 물량을 알고 싶다 한다면, 이 지도에서 경기도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여기 지도에서도 볼 수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경기도 동탄은 화성시에 들어가요. 이 이 부위에 있는데, 화성을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나오고,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대수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밑에 보시면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양권을 한번 선택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경기도, 이쪽 화성시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 다음, 저희는 아파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분양권으로 하시고, 거래 종류를 매매로 두신 다음에, 조회하기를 눌러보세요.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뭐가 뜨네요? 이것들은 분양권인데, 아파트 분양 물량이, 분양 시기에 다 소화가 되지 못하고, 미분양된 것들이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분양이 없다고 하여도, 분양권이 쌓여있지는 않나, 이렇게 이중으로 크로스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음 보실 것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예요. 자, 로그인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이게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서 상단에 수요 공급량이 있는데, 수요 공급을 클릭하시고, 동탄 쪽에, 그리고 화성 쪽에 있는 공급량을 보고 싶으니까, 경기도, 화성시, 해서 검색을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뜨게 되는데, 비교적 일정하게 보이는 이 가로줄이 수요량이에요. 보시면, 수요량은 거의 크게 변동이 없다고 했죠. 이에 비해서 이 파란색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크게 들쑥날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공급량이에요. 자, 이렇게 이 수요량, 적정 수요량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공급량이 있었네요. 2017, 18, 19까지 수요량에 비해서 몇 배가 넘는 이런 공급량이 됐었으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서 전세가는 하락했을 거고, 역전세를 맞는 투자자분들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매매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의 공급량을 보셨으면, 정확하게 어디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건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별 아파트 상세 검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동탄투 사랑을 부영, 송세대수, 입주 지도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위치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입주 시기랑 총 세대수는 나와 있는데, 이 세대수 안에 20평대에는 몇 세대고, 30평대에는 몇 세대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명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흥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58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30평에서 40평까지가 140, 40평대 이상이 18세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면적별로 상세 정보까지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공급량이 많은지, 그리고 공급량이 많다면, 내 아파트를 대체할 비슷한 편향대의 아파트가 많은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대장아파트를 찾는 방법이에요. 대장아파트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만약 자기가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지역이나, 오래 거주한 지역이라면, 이 지역에서 어느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고, 가장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지방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나, 처음 서울에 간다, 이랬으면 해당 지역을 기준점을 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대장아파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쉽게 찾으려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지인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랑 관련이 있는 홈페이지는 아니고, 원래는 KB시세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었는데, 그게 개편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인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까처럼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상단에 아파트 분석을 눌러보시는 거예요. 간단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다음, 마찬가지로 경기도 화성시를 한번 볼게요.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밑에 뜨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나오네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떻게 가장 가격이 좋은 아파트를 찾느냐. 가격 자체가 높은 아파트를 찾으면, 50평대 아파트, 100평대 아파트 이런 것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당가가 1제곱미터당 한 평당 가격이 높은 아파트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보면 되겠죠. 그것은 이렇게 검색을 눌러서 하단에 아파트를 띄운 다음에, 이 솔팅 버튼이 있어요. 필터 버튼을 평당 버튼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평당 가격이 높은 아파트 먼저, 이렇게 나오겠네요. 위에 보시면, 매매가가 평당 2,360만원인 게 1등이에요.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죠. 이게 동탄역의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가장 인접해 있고, 생활 여건도 좋아서, 가격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3년차 아파트인데도, 더 동탄에 보면은, 새 아파트들 더 많아요. 그런데도 이게 가격이 더 높은 거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지역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밑으로 내려보시면, 그린 프레스티지, 시범 문화 퍼스트빌, 이런 것들이 2등, 3등 아파트가 되겠죠. 이렇게 대장 아파트를 쉽게 찾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것을 무조건 대장 아파트에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장 아파트를 기준으로 사면서, 부동산 시장이 괜찮을 때는, 대장 아파트가 먼저 선도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다음 2등이 따라가고, 3등이 따라가고, 4등이 이렇게 쫓아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투자금은 적게 돌고,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아파트를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인근의 입주 물량을 파악하는 방법, 그 중에서 비슷한 평화대를 찾는 방법,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대장 아파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명문 학군을 찾는 방법, 그리고 호재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경매의 3대 지표를 활용해서, 괜찮은 지역과 어려운 지역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인근의 편의시설이 많은 아파트인지, 없는 아파트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쌤티비였습니다.